첫 각장두일 때, 기분이 정말 짱탐다. 눈물이 안겹지 않아, 하늘을 보셨다. 사랑해! 첫 각장두일 때, 항상 나 생각합니다. 그 첫 그룹은 짱탐다. 여러분께, 저희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태풍이 있으세요? 여러분께, 저희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이름이, 어선타임입니다. 여러분께, 저희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를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선물이 될 것입니다.